단축 기반 단축 기반 작년에는 창사의 수장 그리고 단축 시민을 참고 많은 명인이나 예술가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8월 30일 조작의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, 그렇게, 괜찮은데 팀장 김동완입니다 안녕하세요, 저는 오늘 대출 장사 유학과정사입니다 이 분석을 방문해 주신 유효 명리 부시장님을 주로 상 창사시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정 주마 주지장 창청창 실무회의로 지휘해 오늘 유효 명리의 창사시 부시장님이 직접 대우실 방문하여 박수 박수 문화도시 활동으로 2년을 맺고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2017년 유네스코 음악 창의국으로 선정된 바였습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유 부시장님과 여러분들을 만나뵙니다 도시는 문화로 인해 다채로워지고 문명은 교류로 인해 다양해진다는 말처럼 이 우호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상진 지주 장정지 장정지 이어서 체결협정서를 들고 양부시장님께서 기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.